손님 여러분 TV 연결을 주고 출력하겠습니다 주자 sé 저녁때리 휴지를 갖고 왔어 여기? 이거 안 먹었는데 이거 포즐 가방 아니에요? 손톱이었어 가방에 아 진짜 웃기다 화장실데요? 나 체리 왔어 나 체리 왔어 체리 왔어 체리 왔어 아 진짜 웃기다 아 맛있으세요 아 맛있으세요 아 맛있으세요 개쵸 아 왜 개개수 손님 여러분 입이 향기 늦고 상륙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날씨는 좋더라 신형이래잖아 제주도가 아 거기 개 먹으러 가고 싶더라 아 맞아 거기 한국 핵집 아 먹고 싶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어딨어? 아 맞다 우리 스타벅스 가야되지 제주도가서 스타벅스 계획 하나도 없이 막 돌아다녀 진짜 근데 우리 중에 제이가 한 명도 없잖아 엄청 재밌지? 언니 드라이브 뚫어 해 드라이브 뚫어 해 드라이브 뚫어 왜? 드라이브 뚫어 아 아니 들어가도 돼 메뉴를 잘 숙지를 못했어 아 그래 그래 아 그럼 들어가자 수영이야 수영 아 여기에만 있는거야? 아 저희 1층 매장이에요 아 1층 매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이리 이렇게 나갈거야 바깥으로 근데 이거 뭐라?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? 응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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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야? 어 2대1 2대1? 어 이런 거 치네? 뷰가 좋은가? 아니 머리가 엉덩이 아닌가? 어 약간 산발이긴 한데 우와 어때? 되게 좋아 3배드 맞아? 3개야? 어 어 너무 귀여워 어떻게 귀여워? 어 전자레인지도 있어? 야 되게 크다 언니 저 맨 끝에 왕왕 왕침대 어 저 예쁘다 아 카드키 꽂은 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가? 어 근데 원래 호텔 가면은 저기 카드 꽂아야 되는 거야? 응 어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고 이르지 않네? 어 근데 리뷰는 여기가 그날 그쪽에서 제일 괜찮았어? 제일 좋았어 고기 거 자체가 맛있네? 최상금 제주 흑돼지 인증 판매점이라는데? 아 그래? 아 아 원래 별로 없어여 아 아 괜찮으세요?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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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응 맛있네 이거 마카롱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어 아 아 아 아 된장찌개 맛집이네. 맛있어? 응, 된장찌개 맛집이네. 고기 맛있네. 언니 비계파구나. 난 무조건 비계.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줬어? 다행히 좀 Internet. 다행히 좀 전화해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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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자기 집에서 보니까 안녕히 계십니까? 자기 집에서 원하는 것 같은 ciud임만만 걸어야 돼요. 또 다른 곳에 따라가는 거야. 올라갈까? 이거 무슨 무슨 동네에 무서운 산책길이야. 또 다른 곳에 도착하자. 또 다른 곳에 도착하자. 또 다른 곳에 도착하자. 희망의 숲길이야. 어, 일로 돌아가니까? 희망의 숲길이라. 희망의 숲길이 나올까? 희망의 숲길이라. 와 대박 근데 화질 좋긴 좋다 이렇게 고춧가루 랩 랩 쥬어진 툴 요리 랩 랩 랩 랩 반으로 깔아 깔아 안녕하십니까